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극단적 선택, 상위권이 된 게 과연 언제부터일까요? 성공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극단적 선택이죠. 우울증 또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조울증 모두 다 자살 시도 또는 자살의 행동, 자살에 대한 생각 이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운데요. 문제는 이 우울증이 마치 마음의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울증과 우울증, 무엇이 다를까요? 우울증 같은 경우는 우울감 그 자체 때문에 의욕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지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조울증 하면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조울증이라는 것은 기분이 들뜬 상태인 조증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정신 상태입니다. 보통 우리가 의학적으로 양극성 장애다 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조울증 같은 경우는 처음의 시작이 우울증이 먼저 나타나고 나중에 기분이 뜨는 조증이 생기는 경우가 70%로 많습니다. 우울감이 있는 시기에는 본인이 평상시에 좋아했던 것에 흥미가 이르러요. 그리고 만사가 다 귀찮고 신경질 부리고 또 이럴 때 뭐 식욕이 좀 늘 수도 있고 줄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슬픔의 장기에서 눈물을 자주 흘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짜증을 부리고 불안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사에 관심이 없어요. 회사를 가거나 또는 뭐 학교를 가거나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죽음에 대한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라앉죠. 이 조울증 때 생기는 우울감이요. 일반의 우울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증상이 좀 더 오래 가요. 그러다가 이제 조증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지나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람이 잠을 안 자요. 피골함을 못 느끼고 평상기보다 말이 많고 심한 경우에는 횡설수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울증에서 우울증 시기에서 조증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사람들이 기운이 넘치죠. 이때로 막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면서 정신적인 활동이 심해질 때 자살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울증하고 우울증 모두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정신 질환이지만 이 조울증이 더 유독 주의가 필요한데요. 파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에서의 극단적 선택, 즉 자살 시도율은 15% 내외로 추정하는데 조울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런 극단적 선택의 시도율이 25%가 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하고 신체 에너지가 없다가 기분이 좋아져서 에너지가 넘칠 때 급변하면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우울감을 보이는 우울증과 달리 조울증은 더 정밀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치료가 필요한데요. 우울증으로 오인해서 치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울증 치료제는 뭐다? 우울감을 극복하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약을 쓰는데 조울증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거기에 우울증 약을 써서 기분이 좋아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증이 악화됩니다. 따라서 조울증은 기분 안정제를 처방하는 것이 기본이고 우울증은 항우울제를 처방합니다. 오우울증은ס이면 입국을 받는 예기의 요가 오우울증이나 오우울증이나 오우울증 안정제가 오우울증이나 오우울증이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걱정이에요. 알수울증은 예기의 요가 오우울증이나 이 accreditation 오우울증나 오우울증나 오우울증을 갖도록 오우울증에서 오우울증나 오우울증이 확실합니다. 오우울증나 오우울증이 확실하게 Avenger